교장실에 불려온 어린 소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어린 소녀는 그렇게 교장선생님을 날려버리고 마는데 그리고 그런 괴력의 어린 소녀를 찾으러 온 한 여자 어느덧 어린 괴력의 소녀 밴디는 어른이 되어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와는 달리 약하디약한 밴디 마음도 여린 밴디는 노숙자에게 남은 음식을 챙겨주는데 노숙자랑 같은 부류라니 음식을 챙겨준 보답치고는 막말만 듣고 퇴근하는 밴디 가뜩이나 기분상한 밴디에게 추파를 던지는 동네 양아치들 그때 아까의 그 노숙자가 밴디를 찾아왔는데 요즘 약 하나쯤 안 먹는 사람이 어딨다고 약을 먹지 말라는 이상한 소리나 해대는데 하다하다 초능력이라는 말까지 하는 노숙자 그런데 갑자기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남자 스스로 목숨을 던지고 맙니다 그 일로 담당 주치의 슈테른 박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밴디 상담 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밴디 그런데 죽지도 않고 나타난 남자 그렇게 죽지 않는 남자는 종이 한 장을 건네고 사라지는데 눈앞에서 죽지 않는 남자를 본 밴디는 어릴 때부터 먹어왔던 약을 끊어보기로 합니다 약을 끊자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늘도 축파를 던지는 양아치들 가진 거라곤 자존심뿐인 양아치는 밴디를 덮치는데 밴디는 어마무시한 괴력에 눈을 뜨게 됩니다 괴력이 생긴 밴디는 노숙자 마레크가 죽어간 종이를 살펴보고 지금은 운영이 중단된 워터파크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밴디를 관찰한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믿지 못할 말들을 하는 마레크를 뒤로하고 밴디는 슈테른 박사를 찾아왔는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사무실에 들어와 자료를 뒤져보는 밴디 그 자료 안에 익숙한 인물이 있는데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엘 마오 역시 슈테른에게 치료받는 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를 찾아온 밴디 그 역시 밴디와 같은 약을 복용 중이었죠 퇴근하는 밴디에게 신나게 달려오는 엘 마오 그 역시 약을 끊자 숨겨졌던 초록력이 나타나게 되었죠 항상 우울하게 지내왔던 그들의 일상에서 초록력으로 인해 달라진 일상을 꿈꾸는 밴디와 엘 마오 한편 밴디에게 맞은 남자 그 남자는 경찰을 찾아와 하소연을 하는데 경찰들은 나가고 그 남자 앞에 나타난 슈테른 박사 노숙자 마레크의 말이 사신임을 확인한 밴디는 엘 마오를 데리고 마레크를 찾아오고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갇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그들은 무고하게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해주기로 합니다 나름 미인계를 사용하는 밴디 그렇게 잠입에 성공한 삼총사 갇혀있는 사람을 발견한 그때 누구 하나 구해주지 못하고 경비들에게 포위당하고 마는데 엘 마오의 능력으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것에 죄책감이 드는 밴디 하지만 엘 마오는 달랐습니다 힘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마레크는 알고 있었죠 분위기 파악이라고는 전혀 할 줄 모르는 엘 마오 엘 마오가 슈테른을 찾아왔는데 슈테른에게 마레크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자신에게 힘이 생긴 마레크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레크는 다시 병원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한편 엘 마오는 항상 자신을 못마땅해하는 아버지와 단둘이 집에 있는데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던 걸까 엘 마오를 만나러 온 밴디도 부자간의 포옹을 지켜보는데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포옹이 되고 이미 유아 독전이 되어버린 엘 마오 그렇게 밴디마저 붙잡혀 버리고 맙니다 강제로 약물 주입을 당하고 초능력을 잃어버린 밴디에게로 엘 마오가 찾아오는데 밴디가 마음 약한 이유가 가족이 있어서라는 빌런다운 대사를 하고 사라지는 엘 마오 그런 엘 마오는 사라지면서 일부러 밴디가 자신을 찾아오게 만듭니다 결국 밴디네 집까지 찾아온 엘 마오 한편 밴디도 급하게 그곳을 탈취하려 하는데 약물에 의해 초능력이 사라진 마레크는 더 이상 강철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숨을 거두는 마레크 밴디의 가족을 인들삼아 한창 빌런 놀이에 신취해 있는 엘 마오 그리고 그런 엘 마오에게서 가족을 구하러 가는 밴디 가족의 힘으로 초능력을 쥐어짜낸 밴디 그러나 밴디는 가족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힘을 지닌 초능력자들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위협의 존재로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엘 마오가 증명한 꼴이 되었죠 남들과는 다른 재능과 힘을 가졌다는 게 축복이면서도 남들에게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자신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자신을 희생하고 세상을 위해 능력을 쓰는 히어로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위해 초능력을 쓸 수도 있겠죠 히어로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평범한 사람들의 초급 초능력 사용기 프릭스원 오브 어스 소개해드리며 저는 다음 영어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영조이였습니다 저의 정마들에게 서점을 주자illar 당면... 아이재, 할인과 백화실 아이재, 하이블라 아이재, 하이블라